네 두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차고 들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차고 차고는 위치 선정 하세요 일치에 불일치에요 네 일치가 아니고 불일치입니다 불일치를 알고 하는 허위표시가 아니고 뭐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자서 의 생각하시면 될 것이구요 자 109조 읽어 볼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때 차고가 있는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고가 표 의자 중단 과실로 인한 때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 가방 오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네 예 나중에 판사는 입장에서 토지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뭐 이를 들어서 지금 갑이 갑이 만약에 어 토지가 많이 있어요 213 다시 일도 있고 231 다시 일도 있어요 그 숫자 이 집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아야 되는데 혹시 뭐야 이거 팔겠다라고 지가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슨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엑스 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불일치를 모르고 무슨 토지를 팔겠다고 팔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상대방 뭐 보고서 팔겠다보니까 그러면 내가 살게 그러면 그런데 이 을은 을은 뭡니까 지금 일치약 얘만 뭐예요 불일치약 그러면 이렇게 매매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뭐하고 성립하고 이유로 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을한테 와이 토지 뭐까지 등기까지 다 격려가 된 상태인데 갑자기 A가 갑이 어느 날 B점 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옛날에 토지를 나 잘 팔았다 응 원래 무슨 토지 팔아야 되는데 와이토지는 잘못 얘기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을이 뭐라 그럽니까 뭔 봉창 뜯으려는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지금에서 뭔 소리 하고 오는 거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즉 자 와이토지 계약이 지금 자 계약이 1억 주고 샀는데 지금 와이토지가 시세가 10억이면 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갑한테 너 이 토지 가격이 뭐하니까 오르니까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갑은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살면서 한 번 더 태어나서 거짓말 한 적이 없다 믿어 달라 근데 지금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을이 믿을 수가 없죠 그럼 이제 갑이 몇 쪽 와죠 10이 하는 거죠 109죠 그럼 갑은 을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슨 당시에 계약 당시에 무슨 부분에 아니 무슨 부분에 중요 부분에 뭐가 착오가 갑은 을한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걸 나는 인정할 수가 아니 왜 착오가 있었냐 없었다 난 이해가 안 된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얘가 또 플러스 또 하나 더 떠야 되죠 거기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 있으면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또 다시 갑은 무슨 과실에 대해서 응 중대한 과실이 뭐야 나는 반대로 해야 돼 이것도 이건 없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 뭐랍니까 중과실이 있었다 하여튼 얘는 반대로 해야 돼 이쪽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쪽은 취소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어디 가서 따질 문제 이거는 그렇죠 길거리 살 문제가 아니고 갑이 법원에 대한 뭘 제기해야 돼요 소 제기하겠죠 자기는 뭐가 없었다 사고가 있었고 갑은 나는 중과실이 없었다 이쪽에 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살 거란 말이에요 몇 조 들고서? 109조 들고서 그죠 요건을 충족해서 던지겠죠 그럼 법원에 갔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판사가 판단해 줍니다 그래 니가 이걸 알았더라면 계약을 할 리가 없겠지 따라서 주관적으로도 뭐하고 주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에 뭐가 있었고 차고 있었고 또 제 3자로 할지라도 계약할 리가 없겠지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뭐가 있다 중계부에 뭐가 있다 차고가 있었다 이 갑의 입증에서 오케이 이건 인정하겠다 그죠? 이제 2를 제기합니다 뭘 제기합니까 아니 토지를 팔 사람이 213 다시 1인지 230 다시 1인지 지가 그걸 뭐해서 주의를 해서 지가 팔아야지 제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지가 착각 일으킨 건 무슨 과시 있는 거다 중단 과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아 그래 니 말이 맞네 그럼 결국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지 지번을 착각해서 파는 것은 갑의 중요 부분에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으로 중요 부분에 차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 이걸 제대로 뭐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고 판 것은 너한테 뭐가 있는 거다 현저한 부주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부주의요? 그럼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법원에서 취소를 하려면 이 갑의 무슨 부분에 중단 과실에 뭐가 없고 차고 중단 과실이 뭐예요? 없고 중요 부분에 뭐가 있어야지 착오가 있을 때만 비로소 갑의 의뢰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입증 문제가 있겠죠 무슨 문제? 그래서 중요 부분은 있었다 떠드는 누가 입증해야 되고 갑의 입증해야 되고요 중과실은 중과실은 중과실이 있었다 떠드는 누구? 의리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그래 이건 있었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조문에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중유분 착오가 또한 판례를 통해서 중유분 착오다 아니다 따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과실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먼저 이걸 먼저 와야 되지 중유분 착오가 아니라면 뭐 중과실 따질 필요가 없지 중유분 착오 아니면 아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 못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중유분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와서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중유분 착오가 있었다 할지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조문 가죽은 별 얘기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 가죽을 풀어놓은 거겠죠 자 가봅시다 76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자 의 보세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요? 모르고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죠 즉 표시 해법도 추단되는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 일치하는 영어로써 표의자 자신이 뭐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뭐요?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다른 말로 뭐였었더라? 단독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와 다르죠 착오는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 뭐다 모르고 한다 알고 하는 허위표시와 다르다 그런 뜻이죠 그럼 아까 다시 여기 위치 온 거죠 여기 네 자 착오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우연 첫 번째가 무슨 착오? 거기 표시상 착오는 다른 게 아니고 잘못 기재하는 것을 표시상 착오라는 거예요 뭐한다? 잘못 기재하는 거 잘못 기재하는 거 두 번째 내용의 착오 있죠 내용의 착오는 의미를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의미를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제곱미터하고 뭐하고 이 평을 갖다가 혹시 같은 단위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평은 3.3 제곱미터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되세요 포인트는 동기의 착오예요 자 세 번째 동기의 착오 자 동기의 착오인데 보통 동기를 표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거기에 이해들었어요 지하철역이 들어설 것이라 믿고 가서 토지를 고가로 매수했습니다 동기는 보통 뭐 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습니까? 동기착오는 원칙적으로 뭐하지 않으므로 동기를 표시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를 다루면 안 된다 착오에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착오에 다루면요 난리도 아니겠죠 거짓말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해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였을 때 예전 뭐였을 때 표시가 된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 착오로 가는 게 맞겠죠 그죠? 다만 이제 표시되지 않아도 그런 동기를 갖도록 저쪽에서 유발시키는 경우 있죠 네? 토지 소유자가 거짓 도면 만들어가지고 유포시켜 거짓 도면을 믿고 또 하나 오겠지 그러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 놈 걸렸구나 그죠? 그래서 유발된 동기착오 무슨착오요? 유발된 동기착오 그래서 77페이지 맨 위에 있잖아요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착오는 뭐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은 표시되지 않아도 이건 뭐예요? 취소할 수 있겠죠? 동기착오 키워드는 뭐다? 표시하지 않으면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고 표시하면 되겠죠 그때 뭐다? 착오 합의할 필요는 없다는 거 거기에 판례 태도가 나와 있을 거야 니은 니은 왼쪽 페이지에 니은 자 그래서 동기착오는 자 표시 충분 표시 뭐다? 충분 합의 불료 지수 써놓으세요 여기다가 니은 니은 왼쪽에다가 뭐 충분? 표시 충분 합의 합의 불료 즉 동기를 표시해서 상대방이 알면 되는 거지 꼭 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동기착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네 번째 법률의 착오가 있습니다 거기 양도소득세 부과될 것인데 부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잘못 착각해서 계약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이것이 중요 부분 뭐예요? 가는 것인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겠죠 자 다섯 번째는 무슨 기간? 표시 기간에 차고 있습니다 자 이 표시 기간에 차고하고 니은의 자 전달 기간에 사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5번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말을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구요 네? 말을 들고 말을 듣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구요 반대말 자 쪽지 들고 쪽지 들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갑이 갑이 을한테 뭡니까? 말을 해요 에? 말을 합니다 그대로 가서 전달해 그럼 우리 가서 말을 그대로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야? 병한테 전달하면 되는 거지요 갑이 쪽지를 을한테 주고 쪽지 들고 가서 전달하라고 누구한테? 병한테 그럼 갑이 말을 듣고 전달해야 되는데 갑이 을한테 이렇게 말했어 야 가서 96만원 산다고 일러 96만원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을이 가다가 머리를 한 번에 흔들었어 갑자기 숫자가 헷갈려서 가서 앞에 가서 뭐여? 기억이 안 나지만 아 69만원 이게 표현한 거야 그럼 말을 듣고 전달하는데 잘못 전달했죠 그럼 이거는 착오가 될 수 있죠 이거 잘못 기재한 거 똑같아 그래서 이걸 무슨 기관? 이걸 표시 기관이라고 그래 무슨 기관? 말 듣고는 표시 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을 쪽지 들고 누구한테 가야 되는데 병한테 가야 되는데 정한테 가서 익생을 잘못 전달했어 그럼 이건 착오가 아니고 의사표시가 도달이 안 됐다 뭐다? 부 도달 됐어요? 말을 듣고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 전달하는 경우 그죠? 그때는 뭐가 될 수 있지만 착오가 될 수 있는데 쪽지 들고 전달해야 되는데 잘못 전달하면 그건 착오가 아니고 의사표시가 도달 안 된 거예요 이때 명칭이 뭐라고요? 무슨 기관? 전달 기관 전달 기관 전달 기관 명칭이 헷갈리기 처음에는 그래서 기억할 건 뭐다? 말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쪽지 들고 전달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쪽지 들고 전달하는 사람하고 말 듣고 전달하는 사람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넘겨봅시다 78페이지 착오로 인한 취소 요건입니다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까? 착오가 있습니다 이 착오는 주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되고요 거기에 줄쳐놨습니다 뭐다? 객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까? 착오 있을 거 체킹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가면 박스 들어가 봅시다 중요 부분 착오인 경우하고 착오가 뭐요? 아닌 경우 있습니다 자 1번 체킹해 보세요 토지 뭐다? 현황 경계 있죠? 토지 현황 경계 자 오른쪽은 면적 부족 있죠? 특히 면적 부족 색깔 칠하세요 자 면적이 부족합니다 이때는 무슨 착오가 아니다 중입은 착오가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란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다만 면적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만큼 대금을 모여주세요 깎아주세요 그죠? 그게 뭘까요? 명칭이 그게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책임이요? 그래서 면적이 부족하면 자 옆에 토지 현황 경계 있죠? 토지 현황 경계에 이런 착각은 뭐가 되지만 뭐가 되지만 착오가 가능성이 있지만 무슨 부족은? 면적이 부족한 경우는 착오의 문제로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뭐로 가야 돼요? 그럼 이것은 담보 책임 무슨 책임? 판 물건에 부족하니까 매도인이 뭐지세요? 담보 책임 문제로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담보 책임은 여러분들 1, 2, 3, 4 중에서 몇 번에서 시작될까요? 담보 책임은 4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계약이 상립하고 1, 2, 3, 4 중에서 몇 번 퍼펙트 유행한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다 이행했는데 나 매수는 완벽히 출혈했는데 줬는데 너는 왜 완벽히 주지 못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서 책임 묻는 게 뭐다? 매도 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담보 책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권리 전부가 타인껏 권리 일부가 타인껏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있거든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 그 문제로 따진다는 얘기예요 대신 제목을 까먹지 마세요 매도 내 무슨 책임? 그럼 이걸로 간단한 얘기는 몇 번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계약을 갖다가 몇 번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번 문제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3번 다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몇 번 문제로 4번 다루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료 부분은 뭐가 되면? 착오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의 문제로 다룰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시면요 중요분 착오가 아닌 경우 3번 별표해 두시고요 착오로 인한 표 착오로 인해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익을 입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불익이 없으면 착오의 내목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줄친 데가 있죠 네? 중요착오 법률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뭐다? 착오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착오? 아까 했었어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건 중요 부분에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다섯 번째 무슨 제한? 법령상 제한은 이게 시기편에 부동산 공법상 제한이에요 무슨 제한?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는 착오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착오의 문제로 다루게 되면요 토지 사놓고 토지 가격이 안 오르면요 토지 이용 계약 확인서 떼가지고 거짓말 칠 수도 있어 이 토지 원래 이런 목적대로 샀는데 사고 나니까 뭐요? 법령상 제한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나 이거 이 약 취소하겠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서 뭐요? 역으로 거짓말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을 뭐요? 몰랐다 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사면서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충분히 뭐 해야 돼요? 조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는 뭐다? 동기의 착오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무슨 제한은? 법령상 제한은 일종의 동기의 착오예요 그럼 계약할 때 동기를 뭐 해야 돼요? 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표시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법률의 착오인지 법령상 제한인지 꼭 글자를 조심해서 읽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령상 제한은 공법상 제한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79페이지입니다 중대한 과실 자 거기에 다른 거 없습니다 현저한 부주의 비번 현저한 부주의를 중대한 과실입니다 자 중대한 과실의 반대말은 경미한 과실입니다 무슨 과실이요? 그래서 경미한 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은 뭐 할 수 없지만 취소할 수 없지만 자 관련 판례 1번 체킹하세요 중대한 과실 인정된 경우 공장 설립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면서 토지상의 건물을 지을 수 공장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뭐하지 않냐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인정되더라도 중과실이 있으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지요 자 착오의 효과입니다 1. 당사자 간 효과 표 의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로 확정되고 혹시 준 것이 있으면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제3자에 대항한 게 역시 선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죠 이런 취소를 우리는 상대적 취소라고 해요 그럼 아까 107, 108조는 상대적 무효였었고요 착오로 인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 세 번째 표 의자가 배상 책임이 있는가? 네 배상 책임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과실로 취소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형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다음에 착오에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6번에 2번 체킹하세요 가로 6번 2번 해제와 취소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모다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서는 상대방의 계약 해제 효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모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착오로 인해서 취소권 행사에서 위매매계약 전체를 무료로 돌리게 할 수 있다 그게 뭘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갑하고 우라고 매매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지급 날짜가 왔어요 무슨 날짜? 그러면 중도금 지급 날짜가 되면 누구는 변제기가 아닌데 갑은 무슨기가 아니고 을만 변제기죠? 그죠? 그럼 동생관계가 아니죠? 이때 우리는 이 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선, 이행, 의무자라 하죠 갑은 후, 이행, 의무자 그러면 선, 이행,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을까? 항병권이 없죠 뭐가 없다고요? 중도금 달라는 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뭐 없는 사람이? 항병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친모를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그죠? 채무, 불, 이행, 이다, 아니다 이다가 되죠 그럼 채무이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죠 이행, 지체도 있고 이행, 불릉도 있죠 돈을 못 주는 것은 우리는 이행, 지체라는 말을 써주면 되죠 뭐다? 지체 그러면 상당기관 정해서 한번 뭐하고? 독촉 그죠? 그래도 만약에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끝냅시다 나눈 게 뭐다? 법정 해제 무슨 해제요? 제거합니다 매매를 그렇고 뭐하자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무슨 회복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입은 손해를 뭐해서? 입증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의 이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을은 손해배상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을은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갑은 그러니까 결국 이 갑은 이 계약이 뭐였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이 뭐였기 때문에 4번이었다 그 얘기죠 퍼펙트 확정위였는데 네가 달라는 채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얘기죠 그런데 또 을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뭐냐면 내가 계약 당시에 무슨 당시에 계약 당시에 나한테 내가 착오가 있었다 중회분에 뭐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고 나 뭐가 없다 중과실이 없다 그죠? 그래서 내가 착오가 있었어 내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뭐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해제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계약이 몇 번이다 아니 3번이다 뭐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나는 네가 설령 하떼 하더라도 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해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응? 그래서 나는 뭐할 수 있다 이 계약을 뭐하겠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취소를 하게 되면 실익이 있잖아요 뭐야 내가 손해를 배상해 줄 필요가 없고 내가 주었던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매대는 자기가 이게 계약이 몇 번이기 때문에 4번인데 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래서 채불로 인한 법정 이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쪽 산사는 뭐야? 4번이 아니고 몇 번이었다 3번이었다 대신 요건 입증 혐의로 인한 혐의로 인한 중기부금이 뭐가 있고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다는 거다 이것만 입증하면 네가 아무리 나한테 해제하더라도 나는 착오가 있으면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해 됐어요? 그러면 해제는 몇 편에서 나온 얘기예요? 3편 채권 에서 나오는 해제예요 3편 채권 계약 해제예요 취소는 1편 총칙 법률행위 취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해제는 몇 편? 3편 채권에서 나오는 얘기고 취소는 총칙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해제는 몇 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4번 길이 가해지면 나오는 거고 착오 취소는 몇 번? 3번 길이지 않습니까 됐죠? 그 판례를 꼭 잘 기억해 둘 거 자 다음에 이제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들어갈게요 사기 강박 무슨 강박이요?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은 의사표시는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누가 제3자가 사기 강박 행했습니다 상대방의 그 사실을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한해서 뭐할 수 있다 110조 1항하고 2항의 차이점이 뭐일까요? 차이점 이렇게 볼게요 상대방 뭐다? 상대방 뭐다? 있는 의사표시가 있어요 무슨 표시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가장 대표는 매매가 되겠지요? 그러면 보통은 누가 사기 칠까요? 보통은 상대방이 사기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누구는 사기를 안 쳤는데 상대방은 사기를 안 쳤어 상대방은 사기를 안 치고 엉뚱한 누가 제 삼자가 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누군가 사기 안 쳤는데 상대방은 매매를 했다 봅시다 이렇게 갑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토지를 팔게 되면 보통 이 을이 상대방 을이 보통 갑을 이렇게 사기 치는 게 보통이죠? 네?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매매에 관련돼서 누가 을 상대방이 사기했다는 얘기죠? 이건 몇조 110조 1항을 적용하죠? 그러니까 뭐할 수 있다? 계약당시는 사기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사기를 뭐한 날이 있으면 안 날이 있으면 갑은 몇조 들고 와서 110조 1항 들고 와서 뭐하겠어요? 이 계약을 뭐하겠다 취소 하겠죠 그러면 사기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지 취소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어디서 판단할 문제예요 법원에서 이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할 것이고 을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사기 아닙니다 그렇겠죠? 다음 자 두 번째 갑하고 우라고 계약하는데 누가 사기 치는 게 아니고 을이 사기 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누가 병이 갑을 사기하는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갑이 갑이 보증인이에요 갑이 뭐라고요 보증인이고 을이 채권자예요 병이 채무자예요 보증인이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계약 섰어요 무슨 계약이요 보증 쓰면 안 되는데 그죠 10억짜리 보증계약을 사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보증 잘못 쓰면 뭐한다 집안 날아간다 그러죠 그래서 망하는 집이 한티집이 아니죠 어쨌든 그러면 채무자를 위해서 보증계약을 체결했더니만 이거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보증인을 뭐한 거예요 사기 친 거예요 괘씸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계약 당시 알 수가 없지 이 계약을 사기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채무자를 위해서 기분 좋게 보증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갑은 채권자의 보증계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얘한테 가서 이 손해배상 요구하는 별개 문제고 일단 보증계약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계약을 뭐하고 싶겠어요 취소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되잖아 왜 110조 유행 뭐라고 됐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 사기강박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상대방의 그 사실은 뭐였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안에서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알고 있었지 아기 또는 뭐다 육아실이 있었지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을은 뭐라 랍니까 나는 이 사기를 내가 알리가 몰랐고 선이 뭐다 또한 무과실 너희들의 문제 아니냐 그럼 갑은 또 뭐라 너희들이 짜고 한 거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또 을은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왜 나한테 뭐라고 시비하느냐 이렇게 할 것이고 갑은 너희들이 짜고 한 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입증문제 들어가면 되겠네 이거 입증하면 갑은 뭐할 수 있는 거고 너한테 뭐할 수 있는 거고 취소가 가능할 것이고 이거면 취소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둘이 싸우면 입증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누구 갑한테 있겠지 갑의 을의 악이 또는 육아실 둘 중 하나를 뭐하면 입증하면 취소하는 것이고 입증 못하면 취소를 못했지요 그럼 취소를 못해서 손해가 나면 다 누구한테 뒤집어주면 되는 거예요 병한테 가는 건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제3자에 뭐다 사기 그러니까 뭐요 110조 1항은 누가 사기친 거고 상대방 110조 2항은 상대방은 누가 제3자가 사기쳤다 그 얘기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기 강박 가지고 있을 때 자 사기의사표시 요건이 있습니다 사기자 고의가 있을 것 그죠 두번째 기망행위가 있을 것 읽어보시면 되고요 세번째 위법성이 있을 것 자 그중에 디그 체킹하세요 위법성을 뭐하자는 경우 인정하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과장 분양 광고입니다 무슨 광고요 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을 통해서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해서 이로써 상대방을 모여서 기망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면 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다 키우던 이거예요 무슨 광고 했었어요 수익 보장 광고한 거 맞아요 수익 보장 광고 했잖아요 그죠 자 1억 투자하면요 1억을 투자하면요 월 월 500시 준다고 광고를 냈어 눈 눈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지 그래서 1억 집어넣어 3개월은 나오더라고 1월 2월 3월 근데 4개월부터는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이 광고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뭐예요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광고 보고서 그죠 근데 3개월 뒤부터 돈이 안 나오니까 이 ABCD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것들이 아예 3개월 뒤부터는 주제안을 작정하고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광고 낸 거 아니냐 따라서 이건 뭐다 우리를 사기친 거 아니냐 해서 사기다 해가지고 형사상 민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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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판사가 뭐라 한다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사기가 아니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특징이 뭐냐면 수입보장 수입보장 광고 했죠 결정사가 뭔지 아세요 결정사가 광고 있잖아요 응 이 광고가 아니 키워드 이거 보면 안 돼요 계약세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키워드야 신문 광고는 수입보장 해준다고 돼 있는데 가서 가면 그 담장자들이 광고 딱 떼고서 1억이 얼마 다 말은 해 말을 하는데 계약세 기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말이 현혹돼가지고 그거 받을 것만 생각하지 계약세 잘 읽어봐 안 읽어봐 안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약세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광고는 이 광고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 듯 모를 듯 이 광고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하도록 뭐야 밑밥을 뿌려놨단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기 잡을 어떻게 해요 탁탁 뿌려놓잖아요 좋았다가 먹다가 팍 걸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낭패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요 판사가 이렇게 봐줄 수도 이렇게 봐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광고 냈으면 말이라는 것은요 돌려치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계약세에 뭐가 안 돼 있으므로 안 돼 있으므로 청약이 아니고 뭐다 인 근데 만약에 어떤 판사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계약세 기재가 안 되어 있을지라도 지라도 물어봐야 된다 청약임으로 책임져라 그래서 사기다 이게 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적당히 상대방을 뭐해서 이렇게 이렇게 홀려가지고 탁 살짝 해먹는 것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적당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광고를 갖다가 뭐야 일리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차기를 보기엔 어루니까 돈을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해 자기 판단을 잘 하라는 얘기야 가서 계약하는 방법은 계약세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담당자한테 특약사항에 기재해달라라고 요구하고 할 것 안 해주면 하지 말 것 세상엔 공짜가 없다 근데 사람은 궁박하면 자꾸 거기에 공짜 기대거든요 그래서 공짜 기대했다가 낭패 보는 게 굉장히 뭐예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는 뭐로 보지 않고 청 아니 청약으로 보지 않고 청약의 유인 자 자판기 비치는 청약입니까 청약의 유인입니까 아니요 자판기 비치는 청약 자판기 비치는 청약의 유인이면요 돈을 집어넣더니 그럼 돈을 집어넣는 게 청약이야 자판기 비치가 청약의 유인이면 돈을 집어넣는 게 청약이야 근데 갑자기 자판기 비치는 이런 말이 나와요 화면에 얼굴을 대시오 얼굴을 댔더니 뭐라고 그래요 인상이 더럽네요 안 팔아 안 팔아 돈이 막 튀어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자판기 비치는 뭐가 아니고 청약이 유인이 아니고 청약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는 게 뭐고 승낙 불이 켜지면 계약이 상립하고 달라 달라 효력이 생긴 거예요 유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돈 달라 돈 줬죠 나는 커피 인도 청구권 선택 버튼을 누르는 게 뭐야 커피 인도 청구권 근데 어머 컵은 나왔는데 내용물이 안 나와 그 뭐죠 채무 불이행 이행 지체 이행 불룡 불룡 아니지 지체죠 그러면 여기 커피 떨어졌어요 사장님 그러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커피 놓죠 다시 누르면 되죠 근데 커피가 없어 더 이상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지체죠 없다 그러잖아요 이행 못하잖아요 그럼 뭐야 그럼 해제 여기 커피 떨어져서 이게 뭐야 최고야 그게 예? 근데 이행 없대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정 해제죠 그럼 뭐 내가 준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다 원상회복 손해가 났어요 뭐 정신적 충격이 왔어요 손해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받고 끝나면 되지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판기에도 그런 말들을 대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광고 청약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다 청약의 유인 일단 강박 쪽 읽어보시고 맨 밑에 니은 체킹하세요 83페이지에 니은 니은 맨 밑에 니은 있죠 강박 정도는 표의자가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로 강한 것이 하는 것은 아니다 강박의 법률 행위가 하자인 의사표에서 취소되는 것에 뭐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뭐가 되기 위해서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 정도가 극심해서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뭐예요? 배제된 상태에서 의사표시 된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절대적 강박이라고 해요 무슨 강박? 자 그럼 84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맨 위에다 이렇게 쓰세요 맨 위에다가 순수 강박 무슨 강박? 순수 강박은 110조 몇조? 110조 조문상 뭐다? 취소 뭐다? 그러면 취소가 3번이죠 무슨 사유요? 순수 강박은 110조 무슨 사유? 취소 사유는 몇 번? 3번 근데 옆에다가 무슨 강박? 절대 강박은 이건 조문이 아니고 판례 뭐라고요? 판례에서는 이것을 무효라고 봐요 뭐라고 본다? 그러면 확정 무효로 봐요 됐어요? 자 무슨 강박? 순수 강박은 110조 취소 3번이고요 절대 강박은 의사결정을 완전히 박탈했기 때문에 뭐다? 무효 확정 무효로 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왜 구별할까요? 구별할까요? 이렇습니다 취소는 무슨 사유는? 취소 사유는 일정 기간 뭐 하지 않으시면 일정 기간 실제로 뭐 하지 않으시면 응? 취소를 만약에 안 하잖아요 네? 일정 기간 뭐라 하지 않으면 취소하지 않으면 즉 일정 기간이 뭐 하면 경과해버리면 예? 이게 바뀌어 몇 번으로 4번으로 바뀌어 4번이 뭐죠? 확정 위로 가버려 근데 이 무효는 이거는 시간이 뭐 해도 시간이 뭐 해도 경과하더라도 여전히 뭐요? 2번 할게요 취소는 취소는 시간이 뭐 하면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뭘 하지 않고 취소는 시간이 경과해버리면 몇 번인데요? 4번으로 가버려 근데 무효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라더라도 뭐요? 2번이요 거기 차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들 우리 차고하고 뭐하고 사기하고 미피피 있죠? 네 차고 사기 미피피 이 취소 사유는 일정 기간 내 실제 취소를 하지 않으면 즉 시간 방치하면 취소를 뭐한다? 방치하면 방치하면 뭐가 된다? 4번 되고 2번은 그냥 방치해도 뭐야? 시간 경과해서 방치하도록 그대로 2번이야 그럼 여긴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벌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 돌려받아 그러니까 만약에 순수강박이었는데 만약에 일정 시간이 만약에 경과했다 한다면 그죠? 뭐는 못 건드리지만 이건 속아 안되잖아 몇 번 됐으니까 무슨 강박으로? 절대 강박으로 인정만 받으면 돌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강박하고요 순수 강박하고 무슨 강박 절대 강박을 한번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자 84페이지 3번에 가로 1번 상대방 사기항박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2번 상대방 있는 사표시 제3자 강박 있죠? 거기 예있죠? 예 예있죠? 방금 셌습니다 채무자가 누굴 기망해서 보증인 기망해서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보증인 표의자는 상대방 채권자가 채무자 기망행유를 뭐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험해서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관련 판례에서 2번 체킹하세요 외관상으로는 제3자 사기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민법 110조 2장 소정 제3자 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적으세요 시험장에서 답 맞춰야 되겠죠 오른쪽에다가 대리인 사기 밑에다가 무조건 취소입니다 대리인 사기는 뭐다 무조건 취소입니다 뭐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서 취소할 수 있다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뭐한다 취소 들어가는 입니다 그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역시 아무리 뭐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도 누구한테 선혜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슨 취소 상대적 취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질문 못 봤습니다 아직 아니 질문 못 봤습니다 나중에 질문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허위피쉬가 여기 뭐 있었어요 단독하고 뭐가 있었어요 통정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107조 자 정리해 봅시다 107조 원칙 4번이고 예외 2번이었죠 109조는 짰으니까 2번이었죠 차고는 몇 번이었습니까 3번이었죠 그 다음에 사기강박도 몇 번이에요 3번이었습니다 몇 번이요 3번 자 그런데 특징이 여기서 이 무효가 되더라도 뭐가 되더라도 무효가 되더라도 누구한테 선이 제3조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또 여기 뭐 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도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이 제3조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자 여기도 선이 제3조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죠 그러면 의사표시 소속은 전부다 의사표시 소속은 전부다 그죠 건너간 제3자가 누구는 보호받고 선이는 보호받고 악인은 보호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 무효 무슨 무효 이쪽은 상대적 취소죠 그죠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세가지 있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당사자 능능 의사표시 목적 확가적다 의사표시 단독 통정 차고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표시 소속만 상대적 나머지 당사자 목적은 절대적 이렇게 그냥 확 밀어버려 이해되세요 의사표시 관련된 것만 뭐고 상대적이고 당사자 목적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전부다 뭐예요 절대적 그렇게 공부하면 딱 기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하자인 의사표시 얘기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절대적 무효일까요 상대적 무효일까요 응 그럼 했어요 단독 통정 차고 차고 사기 사기 아니네 의사표시 아니잖아요 그럼 뭐다 절대적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절대적일까 상대적일까 단독 통정 차고 사기 아니니까 뭐다 절대적일 것이다 탈법행위가 무효예요 뭔지 몰라 절대적일까 상대적일까 왜요 단독 통정 차고 사기 아니니까 됐어요 자 미 pp 취소는 절대적일까 상대적일까 왜요 단독 통정 차고 사기 아니니까 얼마나 기준이 간단해 10개 들어가서 뭐뭐 따지지 마시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가지로 기억하면 되잖아 의사표시 이 얘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고 상대적이고 모를 때는 당사자 목적은 전부 다 절대적으로 밀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험장에 답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찍을 때 근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당사자 목적을 다 쓸 수는 없어 이틀 야심이 들어가가지고 이중용으로 가가지고 절대적무요 절대적무요 여기다가 까먹고 불공정한 법령이 공부하다가 또 까먹고 낱개로 공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자 계란 30개 한 판이죠 그럼 가게에서 한 판 달라고 그래야 돼요 계란 30개 달라고 그래야 돼요 30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봉투 들고 계세요 하나 둘 셋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 담을 수는 있지만 가다가 윽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잖아요 깨지면 못먹잖아요 다른 것도 못먹 상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흔들려도 안 깨지잖아요 그럼 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동투 하나 들고 담생하지 말고 판을 먼저 만드는 데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판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넣기만 하면 다 내껴 깨지지도 않고 내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판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수업료 전부 다 판이 아니야 전부 다 권한을 배운 거 권한을 다 딱 고구마 외우려고 그러는단 말이야 실력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다 정리됐어 뭐 당사자 능능 목적 확가적타 의사표시 단독 통정 자 2번 3번 구결하는 방법 2번 3번 구결하는 것은 최고 사기 밑빛 비만 3번이고 나머지 거 2번 눈다 두 번째 불법원인급여 이달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목적 들어가서 타당성만 무슨 급여고 불법원인급여 나머지 거 전부 다 절대적 상대적 기준은 뭐 의사표시만 상대적 당사자 목적은 얼마나 시원시원해 콜콩파 하는 거 아셨어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 자 자